오늘 성년주일로 조합해드리는데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년도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책 중에서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굴의 비유인데 동굴에 오래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있어요 묶여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각이 점점 떨어집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하게 되면 그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잠시 보이는데 제대로 보이진 않고 그림자를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실체는 보이지 않고 그림자와 소리가 들려도 뚜렷한 소리가 아니라 동굴을 통해서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실제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의 일부분만 반영합니다 또 빛의 왜곡 때문에 짧은 것이 길게 보이기도 하고 긴 것이 짧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이 흑백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굴 감옥에 오래 갇혀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실제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바로 진짜 세계가 펼쳐지죠 지금까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왜곡된 것이고 잘못된 정보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래요 내가 보고 듣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동굴 안에 있어서 갇혀 있어서 왜곡된 것을 보는 것인데 그게 전부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진짜를 보는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이건 철학에서 실체와 본질을 봐야 된다는 의미로 나눈 비유지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굴 안에서 보고 듣는 것처럼 왜곡되거나 아니면 칼라가 아니라 흑백으로 보는 것처럼 단순한 그런 사실이 아니겠는가 우린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일그릇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받아들이며 왜곡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또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왜곡되게 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동굴 안에 갇혀있던 사람 하지만 동굴 밖을 나온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엘리아입니다 유명한 선지자죠 그런데 엘리아가 동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왜 스스로 동굴 안에 들어갔는가 왜 동굴에 갇혔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아 선지자가 동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슬럼프 가운데 빠졌어요 오늘 본문 직전에 엘리아는 어땠습니까 바할과 아스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열한기상 18장 40절은요 그 자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아가 그들의 길이 돼 바할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목숨과 영적 대결이었어요 1대 850이었어요 그 승리 직후에 엘리아는 그 악한 자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도탄에 빠뜨린 악한 자들을 다 참수시킵니다 대단한 영적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의 바할 숭배 신앙을 가져온 그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저쪽 시돈 땅에서 온 왕녀 왕빈으로 타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그 장면을 보고서 엘리아를 위협합니다 이세벨이 회귀하기는커녕 엘리아를 위협하며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갑작스럽게 마음이 꺾여집니다 무너집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좀 의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엘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직전까지 보면 엘리아의 행동은요 어마어마했어요 그가 선포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상승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징벌입니다 회귀하지 않는 아왕왕은 그 기근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또 그 선자에게로 돌려서 그의 목숨을 찾아다녔지만 그는 하나님이 숨겨주셔서 그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나타나 엘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모두 앞에서 대결하자 1대 850의 대결에 승리를 해요 엘리아는 왕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850명의 이방선자 앞에서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능력 대결 끝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악한 우상승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참 여기까지 보면 엘리아가 이렇게 쉽게 꺾어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파루시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한개사 18장 41절 42절을 보면요 그 시대에 문제가 있었죠 비가 3년 반 안 내렸잖아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담대히 이야기하고서 그가 간 사이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요 간절한 일곱 번의 기도 그때 그 땅에 비가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뛰어가서 아합의 마찰을 앞서갔어요 추월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누가 엘리아와 대적할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한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엘리아가 왜 이렇게 급격히 침체받았습니까?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그가 행한 능력을 보겠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능력은 엘리아의 힘으로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도망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도망갔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1개상 19장 2자리에 보면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아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사실을 보내서 한 말이에요 내일 너는 죽는다 내일 너는 죽는다 나의 신들에게 맹세코 너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담대했던 엘리아가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이세벨의 마음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그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놓치고 이세벨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만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을 통해서 사단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단은 물러가라 거짓으로 날 위협하고 낚시핑키는 사단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가 조금만 더 담대하고 하나님께 깨어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지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위협하는 건 그냥 위협입니다 진짜 그러려면요 칼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야죠 지금 이세벨도 두려웠던 겁니다 왜요? 자기를 따르던 850명이 지금 그 자리에 다 죽었어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못 오는 거고요 대신 사신을 보내서 위협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잠시 오랫동안의 도피 생활 끝에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좋아지겠지 했다가 예상 못한 저항에 부딪혔을 때 한순간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물론 도망가고 도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가 3년 6개월 기근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신에까지 숨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피했어요 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 일을 난 다음에 물이 마르자 그걸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돈땅에 있는 과부의 집에 보내십니다 거기서 공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피한 겁니다 도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의 음성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음성 따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따르는 데서 비껴나면 안 됩니다 늘 주의 뜻에 따라 걷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도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도피한 곳에서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를 주세요 광야의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을 떠납니다 또다시 도피의 길에 접어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로 쓰임받았을 때 백성들은 그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위대한 선자라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협의 시험 들어 그것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떠나보니까 보이는 게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너무 초라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도피길의 사소연을 볼까요? 11개상 19장 사재를 보면 도피하는 길에서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말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로 돼 여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도피하는 길이에요 동굴 찾아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요 조상들과 비교하며 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자신만 남았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껍데기를 뺀 그 본질은 부정적인 자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기 의지로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모습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슬럼프에 빠질 때 보면요 그런 게 나타나요 언제 슬럼프 침체에 빠집니까 주위의 큰 자극에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는요 한꺼번에 침체로 들어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영적 침체라고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표현 속에서는요 이거를 공황상태 혹은 우울증의 상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큰 자극 내 주변에 변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이기지 못할 때에 그것을 능가하는 힘이 없을 때에 갑자기 경기가 무너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적잖이 많아요 외부의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받지 않는 자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잠시 그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틈에 약한 시험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자신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자아예요 슬로프 가운데 빠진 거죠 몇 년을 잘 버티다가 이세벨의 독선 한마디로 괜히 마음에 주었다가 그는 인간의 본 모습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엘리아를 회복할 기회로 삼으십니다 현재 엘리아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거에 죽었던 조상들보다는 전혀 낫지가 못합니다 자기 비하 좌절 가운데 있죠 자존감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한 사람, 떨어진 사람, 침체된 사람,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나를 누르는 그 우울의 원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극과 힘을 만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돌파구를 찾을 엄두도 안 나고 힘도 없습니다 더 큰 것이 와야 돼요 근데 그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장 구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아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아는 굴 속에 들어갔어요 은둔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침체된 가운데서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도피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보면 어떤 일 하다가 힘드니까 흔히 하는 말로 잠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없애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잠시만 잊어버릴 뿐이지 얼마 후에 그 문제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잠수고요 단기적으로는요 술 먹고 그럼 그 순간에 잊어요 깨면요 동일하게 그 문제 그대로 있어요 사람은 큰 과제가 있으면 도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연약한 나 자신은 그래요 그런데 도피한다고 이 일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엘리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침체됐을 때 그냥 어디 교회를 떠나서 어디서 박박 흐른다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작정하고 예전에는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최소한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반전의 기가 필요해요 소극적으로 잠수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아는 지금 세상적으로는 잠수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면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11개상 19장 11절 12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나오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는 거예요 엘리아는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실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에 서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아는 나올 때 얼굴을 가리고 나왔어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바위를 부수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큰 역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위엔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이 장면이 참 재미있죠 바람, 지진, 불 정도면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나타난 주의 현상이에요 그곳에서 강하고 크신 하나님 만날 수 있을지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기적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왕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알 거야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돌아왔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고 오히려 이세베드 위험만 왔잖아요 그래 자기 실족했잖아요 큰 바람이 불려 비가 내렸습니다 3년 반의 문제가 일거 해결됐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나가면서 막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엘리아는 실망한 겁니다 낙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큰 바람, 지진, 불 그런데 여왁이 켜지 않아요 그런데 12절 자세히 보면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불 큰 바람, 땅 울리는 지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내주셨어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우리는 기적과 능력과 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큰 것을 기대하니까 안 들려서 그렇지 내면에서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면 죽게로 돌아오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작은 소리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셨습니다 이 현장에서 엘리아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했을 거예요 나의 좌절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셨구나 내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늘 나를 이해하고 계셨구나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며 나와 통행하셨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불을 일으키면 죽게로 돌아올 줄 알았고 비가 오면 죽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기적을 경험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돌아오는구나 연약한 나 자신이지만 그 세미한 주의 음성 듣고 백성에게 선포할 때 이 백성은 돌아오기 시작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연약한 나 자신이지만 큰 기적을 늘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음성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자 되면 그런 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연약한 나 자신을 봤지만 그가 진짜 본 건 뭐냐면요 그 연약한 자신에 비해서 이 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를 얻은 거죠 동굴 밖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게서 19장 1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거둣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 여기 있느냐 동굴 안에서 들은 소리와 밖에서 들은 소리가 똑같아요 동굴 안에서 보면 서라 할 때 나가는데 그때 하시는 게 똑같잖아요 내가 어찌해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동굴 안에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더냐?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별명은 또 합니다 사절에 보면 19장 사절에 보면 그가 얘기합니다 19장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다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여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린 하나이다 나는 열심 냈어요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주변의 손자들이 다 죽어갑니다 나만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조차 죽이고자 합니다 나까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라도 살아야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아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혼자 고독하게 싸우다가 에이 진짜 혼자가 될래요 하고 동굴에 들어가 있던 그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엘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더 깊이 19장 15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길이 시대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세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닌시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에게 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 안다 너의 외로움도 세상의 부조리함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세상을 바꿀 건데 너 순종해라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열국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아람왕을 쓸 텐데 네가 그 사람을 세워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바꿀 텐데 네가 기름 부어라 또 네가 외로운데 너의 후기자를 미리 지적해 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그리고 또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다 7천명이 남아있다 네가 일할 때에 동역해 줄 사람, 도와줄 사람, 힘쓸 사람 곳곳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너에게 발견해 할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도망쳤고 내가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껏 네 힘으로 일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서 내 말에 순종해서 이런 기적도 역사도 열매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너의 열심이 어디서 나온 줄 아냐 내가 준 거다 내가 일으킨 기적이 네 힘으로 된 거냐 내가 힘을 준 거다 선자가 죽는 중에 널 살려주니가 누구냐 나다 그리고 너도 모르지만 7천명이나 남아있다 자신만의 동굴에 있을 때는요 아무도 없는 것하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열심히 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불리고 계시고 사람을 준비시켜 두시고 그 사람은 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는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동굴에 갇혀갔고요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 내년 계획 세울 때 막 배고 힘듭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계획이 안 돼요 그 다음 분명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침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에 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세미한 음성 듣고 외치는 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뜻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인생의 동굴에 갇혀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지만 내 말 듣고 순종해라 그럼 너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실 속에서 답답하죠 일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사람 만날 수 없어서 외롭고 무섭고 요즘 교회 가는 것도 무섭고 물론 여러 사자로 귀에 모두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정이 되는 한 무조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요 혹시나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타면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막 비바람이 치고 비행기가 뜰까 말까 뜰까 말까 그러거든요 그래도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마조마합니다 야 이 비바람 구름을 어떻게 뚫고나 말까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구름 속에 들어가 깜빡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는 해가 떠 있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아래를 보면 얼마 전에 비, 바람, 구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비, 바람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위에 그대로 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구름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만날 때 나중에 다시 구름 아래로 세상을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게 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내 미래가 열립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항상 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동굴 같은 곳에 덜 머물러 있지 말고 동굴 밖에 나와 주의 음성 듣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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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